해병대 박수 준비 아! 박수는 천당에서 지옥까지!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박수 중에 싸가한다! 싸가는 빠다가! 싸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빠다도! 아구청도! 나 홀로 집어삼키며! 아! 거기까지 합시다! 아, 나이 먹고 하니까 힘드네요. 자, 우리 사이벌드 기념 네 번째! 아, 참! 어, 여러분만 웃을 수 있다면 제가 뭐 이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몇 기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이 좀 많이 차죠? 그래요. 원래 나이 먹으면 그런 거예요. 자, 갑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제가 많은 친구들이 많이 봐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게 우리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는 사람인데, 해병대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친구들이 뭐 가혹행위 얘기도 하고요. 뭐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건 이제 부대 이미지에 이제 실추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병역문화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또 이제 막 이렇게 하진 마시고, 제가 이제 제 경험 속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재미있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제가 또 메시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 당연하죠. 그냥 웃자라고만 하는 거 말고 뭔가 메시지를 드리려고 갖고 왔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다. 이제 숨 골랐죠. 갑니다. 자, 제가 해병 2사단의 배치를 받아요. 훈병이 끝나고 훈단 끝나고 나서 이제 청룡부대 해서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이제 귀신 잡는 해병, 귀신 잡는 해병은 이제 물론 6.25 때 받은 별명이지만, 신하를 남긴 해병의 별명을 얻었던 청룡부대에 이제 제가 배치를 받으면서 강화도에서 근무를 합니다. 저와 함께 한국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몽골이 쳐들어왔대. 우리 어디서 도망갔어? 강화도. 왜 하필 강화도야? 그렇지. 이쯤 되면 나와야지. 선생님이 강화도에서 근무했으니까요. 맞아요. 그 강화도입니다.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가 강화도로 도망갔어. 왜 하필 강화도야? 맞아요. 제가 강화도로, 강화도에서 근무했으니까요. 맞아요. 병자호란 때, 방금 병자라고 그랬나? 정미호란 때. 병자호란 때 우리가 강화도 도망가려고 했다가 못 갔거든. 왜? 강화도가 제가 근무했던 곳이니까. 어, 프랑스가 신미양, 뭐야? 병인양 때 쳐들어왔죠. 강화도로. 왜? 제가 금생활을 강화도에서 했으니까. 아이, 그만해. 자, 그래서 강화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자, 이제 근무하게 돼서 자대배치 받는 내용은요. 제가 작년에 2020년 1월 5일 날, 1월 15일 날 현장에서 수업했을... 아, 참 너무 그립죠. 마스크 없이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다. 여기서 이제 입대랑 관련돼서. 입대가 아니고요. 그 자대배치 받으러 가는 포차 안에서의 이야기를 담아놨으니까. 참고로 그냥 보세요. 거기서 얘기했으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1병입니다. 1병. 2병, 1병, 3병, 병장으로 가죠. 자, 1병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1병이 되면요. 보통 이제 그... 좀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시기가 이제 1병이라고 해요. 근데 1병이 되기 전에 이제 위로휴가 가죠. 즉, 2병 때 위로휴가 가는데 위로휴가 얘기 빼먹었네. 위로휴가만 보고 갑시다. 이 위로휴가라고 하는 게 유권에서 얘기하는 100일 휴가입니다. 100일 휴가. 제가 이제 위로휴가를 나가요. 그러면 위로휴가 나갈 때 선임들이 챙겨줍니다. 위로휴가 나가기 전까지는 선임들이 뭐 이렇게 뭐 뭔가 이제 뭐 정말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뭐 때리거나 뭐 가옥킹 이런 것도 없습니다. 위로휴가 가기 전까지는 되게 잘 대해주세요. 근데 갔다 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군생활 시작인데 위로휴가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위로휴가 나갈 때 선임들이 챙겨준다 그랬잖아요. 딱 정복을 입습니다. 딱 정복 입고 해병대는 휴가복이 따로 있어요. 휴가복을 따로 입고 나가서 근데 이제 군기가 들었잖아. 근데 말투가 우리 병들끼리는 까를 못 써요. 까짜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어디 있습니까? 그 까짜를 못 써. 그래서 까짜를 쓸 수 있는 게 또 정해져 있는데 우리 이 병은 그런 거 못 쓰니까 이제 이게 말투가 어떻게 바뀌냐면 김종훈 해병님 저 여기 있는 리모컨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 끝나야 돼요. 김종훈 해병님 저기 있는 저 휴대폰 충전기를 제가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종훈 해병님 저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고 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 제가 군생활 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몸에 베어 있으니까 휴가를 나가서 강화 터미널까지는 군대에서 태워줘요. 강화도 터미널. 되게 시골 같은 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에 태워줘. 태워주면 그 강화도의 터미널에서 표를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포공항까지 가야 되니까. 김포공항 송정역에서 서울역 가서 기차 타고 대전에 갔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 티켓을 끊으려고 거기 갑니다. 기압이 딱 들어있잖아. 해병대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 안내하시는 표를 끊어주시는 분한테 얘기합니다. 김포공항 송정까지 가는 버스표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정말 자연스럽게 그분도 너무 많이 그런 걸 받으셨는지 그래요. 그냥 끊어주시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휴가 나와서 위료휴가 나왔죠? 집에 가서 또는 친구들 만나서 저도 모르게 자꾸 가게에 들어가면 이거 얼마예요? 요자를 써야 되는데 요자를 안 쓰잖아요. 군인들은. 군인들이 요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했는데 이거 얼마인 줄 알고 아, 네가 말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됐던 그런 습관들이 되게 무섭더라. 그래서 위료휴가를 나옵니다. 위료휴가 때의 김종홍이에요. 빨간색 명찰.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료휴가 때 각 잡은 거 보세요. 다리미 갖다가 눌러주거든. 각 잡고 딱 나와서 이게 좀 해병대가 그런 게 좀 있어요. 뭔가 딱 해병대만의 멋 이런 걸 좀 강조하는데 위료휴가 나가서 부모님이 지금 여기서 제 첫사랑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가게 하셨어요. 술집인데. 힘내려 동태찌개에서 동태찌개 기본으로 나오면서 이제 닭갈비랑 뭐 이런 거 파는 그런 데인데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장사가 이제 시작할 그 무렵에 제가 대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해서 들어가자마자 손님들이 몇 테이블 있었는데 제가 뭐 했게? 바로 해병대에서 배운 대로 신고합니다. 여러분 많이 봤죠?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볼 거예요. 신고하는 거. 휴가 나서. 필승! 신고한 다음에 신고합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병 989기 김종웅은 이래서 부모님께 위료가 나왔음을 신고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멋지게 격려하고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는 굉장히 흐뭇하게 웃기고 계시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이제 눈물이 조금 보이려고 하시려고 이러고 있는 거지.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싸과를 부릅니다. 배우는 싸과가 있어요. 망향가라고 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되게 좀 서정적으로 좀 슬퍼. 근무에 올라가서 배우는데 근무에서 멀리 저기 갯벌 보이는 거기서 근무하면서 보면 그 노래를 부르면 조금 찐갑니다. 부모님 생각나거든요. 부름물결 숨추는 이렇게 굉장히 이런 이런 노래야. 그거 한번 쫙 부르고 나서 이제 어머니 우루 쫙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저의 첫 번째 휴가가 됐습니다. 근데 휴가가 제가 포상휴가까지 받아서 6박 7일인가 나왔거든요. 지난 시간 봤죠? 먹고 싶은 리스트. 80 몇 80 몇 번까지 썼잖아요. 나오자마자 장 보러 갑니다. 물론 부모님이 주신 밥 먹고 장 보러 가서 그 당시에는 까르프라고 하는... 너무 옛날 사람이야? 아무튼 그렇게... 왜 웃으세요? 까르프라고 하는 대형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초콜릿 다 잡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배탈 났어요. 휴가 나오지 이틀인가 3일째에 장염이 걸렸어요. 이제 물갈이 한다라고 보는 거죠. 군대 안에서 먹던 그런 거랑 다르니까 물갈이하고 배탈 나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제가 이제 군인이잖아요. 머리가 뚜껑머리에요. 뒤에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만 있으니까 딱 봐도 군인이야. 씩 보더니 이게 장염이래. 급성 장염이래요. 뭐 먹고 지사제 받고 뭐 했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체크하면서 군인이세요? 네 맞습니다. 뭐 담배 피세요? 아닙니다. 쓰다가 담배 피세요? 아닙니다. 쓱 보더니 에이 뭐 피게 생겼는데 피게 생겼는데 이러는 거에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왜 입술 색이 피게 생겼는데 아니 뭐 입술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되게 웃겼는데 그것도 암튼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로가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부터 본격적인 군생활이 시작된 거지 그래서 아이 됐어.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암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일병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당시의 사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사진 보니까 되게 70년대 같아요. 맞아요. 필름 카메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디카 이런 거 쓸 수 없잖아요. 전자장비 쓸 수 없으니까 필름 카메라로 몇 장 찍었던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건데 이제 경계근문 이제 그 뭐 추진진지 나가서 훈련 나갔을 때 찍은 거고요. 여기도 그 훈련 나가서 있었던 숙소입니다. 이제 개인정보를 위해서 다 가려드리고 둘포 반장님이랑 이제 둘포 제가 포병이니까 여기 있었는데 제가 여기 있죠. 막내였습니다. 막내 생각 꽤 오래 했는데 아무튼 그랬다. 저예요. 자 보시면은 자 05년도 8월 14일인데 한여름이잖아요. 한여름에 이제 그 해병대 그러니까 저는 육군 안 가봤으니까 해병대 여기를 이 뭐라고 해 침상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이제 여기를 청소할 때 이걸 뭐라고 해 사이드 잡는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사이드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를 잡으면서 여기를 청소를 해 어차피 제 후임 막내 이 친구 얼마 못 견디고 이제 딴 데 갔어요. 근데 이 친구랑 저랑 이제 둘이 이제 사이드를 잡는 거야. 한여름에 샤워 다 하고 청소 끝내고 순건 받잖아요. 순건 받으려면 이걸 다 해놔야 되거든. 그래서 해놓기 위해서 이제 사이드를 잡고 모기장 다 쳐드리고 선인 것까지 다 싹 다 치고 그리고 나서 보면은 땀 보입니까? 등판 가슴 땀 땀 다 젖은 채 저러고 자는 거야. 아 찝찝하죠? 그게 군대예요. 그게 군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얘가 2병 1병 3병인데 체스트 우리는 관물대를 체스트라고 합니다. 육근에서 관물대라고 하죠. 체스트를 보면은 2병 이만큼 1병 이만큼 아 상병 상병의 짬의 상징 뭐야? 샴푸를 쓸 수 있었구나. 샴푸가 있잖아요. 저는 로션을 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 아휴 그랬어요. 이게 짬의 상징이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축구를 하는 거죠. 05년도 11월 30일 이거 겨울이에요. 한겨울이 이러고 축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병장이 되게 좁았기 때문에 포병이어서 연병장이 좀 좁아서 옆에 있는 총선학교까지 이제 구보여서 간단 말이죠. 축구 되게 좋아해요. 제가 어제자 인스타그램에다가 제가 너무너무 운동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지금 운동 안 한 지 거의 한 3년 넘었습니다. 운동이 너무 하고 싶어서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이때 축구 진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일병이잖아. 한참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종교활동 시간이에요. 일요일 날 오전 시간. 일요일 날 오전 시간에 제가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활동 끊임없이 갔던 이유는 뭐다? 일하기 싫어서. 그리고 축구 끌려가기 싫어서 중요한 건 일요일 날 종교활동 끝나고 나면 병장들이 심심하잖아요. 아 축구 나갈까? 가야 돼. 근데 일병이잖아. 어? 일병이잖아. 그러면 공격을 못해요. 그냥 나는 저는 이제 윙을 많이 하거나 이제 뭐 섀도우 스트라이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남학생들 알죠. 뛰면 뛰다가 공이 안 오면 당연히 서 있잖아요. 그럼 뛰다가 갑자기 저희 선임 중에 어떤 선임이 저한테 뭐 하냐? 아닙니다. 제자리 거리가 공 오면 딱 하고 이러면서 이제 축구를 했던 그래서 축구가 얼마나 싫었냐면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너무 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쉬고 싶은데 아이고 이게 축구가 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축구 골대 있죠. 공이 싫어하는데 축구 골대 일부러 일부러 공을 차야 되는데 축구 골대를 찼어. 빵! 불어서만 좋겠다라고. 쉽게 안 불어지더라고요. 붓고 먹만 들고 피먹만 들고 뼈는 말쩡했다. 이런 일화도 있었고 아이고 자 이제 훈련을 나갑니다. 이제 ATT 훈련 나가기 아이고 포병이니까 포사격 훈련을 가요. 그러면은 실제 강화도에서 경기도 연천까지 자유로 타고 쭉 간단 말이야. 이거 되게 장관이에요. 장관입니다. 포 18대 자주 포기 18대가 일정 간격을 두고 쫙 일렬로 가는 거야. 거기에 이제 FDC랑 이제 콘보이 차량까지 가면 진짜 어마어마한 행렬이 쫙 갑니다. 이거 밤에 이동하거든요. 새벽에 진짜 멋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되게 힘들긴 하죠.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무튼 훈련 나가면 이렇게 되어 있다. 뭔가 전쟁터 같지만 전쟁터 아니고 훈련 중입니다. 실제 훈련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군인들은 실제 이런 훈련합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군인들이 조금 더 존중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저 빼고 다 이제 모자이크는 아니고 하트 처리했죠. 전부 다 사랑하는 우리 중대원들. 그래서 이렇게 훈련도 나갔었고 훈련 가면 이렇게 자요. GP라고 해서 이제 한 50, 60명 잘 수 있는 이렇게 큰 천막 있죠. 큰 천막 쳐놓고 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더라. 추우니까 내 피 뭐 체육부 입고 이렇게 자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도 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진만 보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제 제가 제목을 몇 기야라고 써놨잖아요. 제가 아까 위로휴가 얘기를 했는데 위로휴가를 나갔을 때 제가 물론 제가 예전에 한국사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얼어있어요. 이병이잖아. 위로가 딱 정복이고 딱 이러고 서있어. 지하철을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을 타고 서울러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송정역에서. 그러면 딱 서있어. 짝다리 절대 안지 못해. 딱 요대로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 딱 각 잡힌 이대로 딱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요렇게 있어요. 자리에 앉지도 않아. 그렇게 하고 나서 서울역에 갑니다. 서울역 가서 대전에 가는 기차표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했겠죠. 끊고 나서 서울러 기다리고 있었어. 딱 정복 딱이고 꽃봉 하나 딱 메고 딱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더블페이 꽃봉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때 있었어. 딱 있었더니 갑자기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너 몇 개냐? 물어보는 거예요. 와서 딱 보자마자 펠 승 뭐 뭐 989기입니다. 그랬더니 아야야야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소리질러. 너 몇 개야? 989기야? 야 너 어디서 근무해? 레파트리죠. 너 몇 개야? 몇 개입니다. 너 어디서 근무해? 저 강화도포 오대대에서 근무합니다. 몇 층 됩니다. 그랬더니 아 야 나 몇 사단 누구야? 펠 승 아야야 됐어 됐어. 야 뭐 휴가 나왔어? 맞습니다. 무슨 이유가? 뭐 위로야? 그랬더니 위로 갑니다. 야 이 새끼 기합 들었네. 갑자기 지협압을 꺼내고 2만 원 딱 줍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못 쓰는 부대였거든요. 감사합니다를 안 쓰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톡톡톡 열심히 해 임마 하고 가시는 거야. 가는 길에 들고 펠 승 그랬더니 아 조용히 하라고 하고 가셨어. 아저씨가 또 가만히 있었지 굉장히 흐뭇하게 어휘에 돈 벌었다.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는데 또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제가 서울에서 두 번 받았어요. 딱 있더니 또 와다가 너 몇 개냐? 물어보는 거예요. 펠스는 똑같이 했지. 989입니다. 그랬더니 너 어디서 근무해? 강화도 포우대에서 어디서 근무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나 어디야? 몇 개야? 그래서 펠스 했더니 아 그래서 꼭 위로 가야? 맞습니다. 그랬더니 뭐 집이 어딘데? 대전입니다. 어 그래 이리 와. 롯데리아 사주셨어요. 그 앞에 롯데리아 있거든요. 사주셨어요. 햄버거. 용돈 주셨죠. 크 이게 바로 해병대구나 라고 느꼈던 그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일병회 때 휴가를 나가요. 일병 전기휴가 때 휴가를 나갔는데 휴가를 나가면 이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성인이니까 술집에 갈 거 아닙니까? 군인들 친구들끼리. 군인 휴가 마쳐 나온 친구들이랑 이제 남아있었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술집에 갔어요. 술은 잘 못 먹지만 어쨌든 갑니다. 가는데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재밌게 놀겠죠. 근데 제가 머리가 누가 봐도 해병대니까 제가 이런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아도 누가 봐도 해병대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해병대인데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걸리 집에 갔단 말이죠. 막걸리 주전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봐 그 친구들 그러죠. 저 이거 안 시켰어요 했더니 그 종어머니 뭐라고 했다? 아 저기 옆에 테이블에서 이거 갖다주라고 주신 거 해서 딱 봤더니 어떤 사람이 날 보고 뭐가 있었다? 여러 곳 있었다고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해병대에서 뛰어오라는 소리야. 뛰어와. 뛰어와. 일어나서 바로 갑니다. 가자마자 피! 쑥! 인사했지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했다? 너 몇 개야? 그래서 몇 개입니다. 그랬더니 너 어디서 근무해? 저 어디서 근무합니다. 아 휴가 나왔어? 맞습니다. 친구들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잔 따라야 되잖아요.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줄게. 그랬더니 나한테 저한테 이제 술을 주죠. 술 잘 못 먹거든요. 줍니다. 주는데 어떻게 선임이 주는데 먹어야지. 먹었지. 먹어서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 술 못 먹어 너 먹어. 두 잔 연속 먹고 이제 앉았더니 계속해서 술 시켜주는데 저는 잘 못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도 있었고 중요한 건 뭐 이렇게 용돈을 받잖아요. 용돈도 받고 술도 받고 하잖아. 제가 저녁하고 나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저녁하고 나서 뭐 길을 가는데 해병대에 정복을 입은 친구들이 휴가를 나왔어. 그런데 옆에 여자친구가 있어. 친구들이 저랑 같이 가다가 야 해병대 해병대 야 해봐 안 한다. 그럼 싫어해. 해보라고 했죠. 지나가다가 너 몇 끼냐? 그랬더니 갑자기 손에 펭쑤 하는 거야. 너 몇 개야? 그랬더니 첨 몇 깁니다. 야 첨 너 어디서 근무해? 어디서 근무한대? 휴가야? 그랬더니 위로 휴가래. 여자친구한테 맞대. 맞습니다. 야 데이트해? 3만 원 딱. 그래서 딱.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되게 꼰대 같죠? 이런 얘기하니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해병대가 기수 문화가 되게 좀 잘 잡혀 있는데 길을 가다가 같은 해병대를 만나. 강화도에서 외출을 나갔을 때 저기 옆에서 어떤 해병대가 와. 누가 와도 2병이야. 1병이야. 저기도 1병이고 나도 1병이야. 근데 서로 1병이 7개월 동안 하니까 5, 7, 7, 5 하니까 7개월 동안 하니까 얘가 1병 몇 호봉인지 모르잖아. 나보다 선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육군은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저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담배 피우는 친구들은 아저씨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 아저씨 좀 해주세요. 아저씨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다른 부대 사람들은 아저씨라고 한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 소수 정예고 기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와. 오는데 누가 먼저 격난지 눈치 보는 거야. 딱 하다가 필승 989입니다. 근데 얘가 나보다 후임이야. 필승 999 이 새끼가 바로 인사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아닙니다. 너 어디서 근무해. 바로 나오는 거야. 어디서 근무해. 어디서 근무합니다. 새끼 인사 똑바로 하다니. 아 가는 거지. 뭐 이런 거. 되게 좀 꼰대 같고 뭔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기수문화가 확실하기 때문에 군기는 잘 잡혀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거를 가지고 좀 나쁘게 보지 말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냥 저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굳이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재밌으라고요. 좀 힘내시라고. 웃으면서 가라고. 자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군 생활이 제일 힘든 법입니다. 저는 해병대를 나왔기 때문에 다른 군대에서 복무를 안 해봤잖아요. 다른 군대에서 복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제일 힘들어. 당연하지. 그래서 제가 위로휴가 나와서 100일 휴가라고 하죠. 위로휴가 나왔을 때 어머니 앞에서 실수했던 게 뭐다? 술을 먹고 술을 잘 못 먹으니까 금방 취해요.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동생이 그랬죠. 형 어제 실수했어. 왜? 엄마 앞에서 울었어요. 내가? 그래서 제가 그랬대요. 그렇게 자원입대에서 해병대 갔는데 제가 위로휴가 나와서 어머니 앞에서 주먹 갔다가 땅바닥을 치면서 해병대. 괜히 가쓰. 이러면서 막 뭐라뭐라 했대.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 그런 얘기 듣고 좀 죄송하긴 했는데 자기 군 생활이 가장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해병대 나왔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요. 다른 군대 나왔다고 해서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일 걸 여러분의 수험 생활이 가장 힘든 법입니다. 내가 제일 힘들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어 보여. 하지만 여러분이 더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를 누군가한테 다 털어놓진 않잖아요. 그쵸? 모든 것을 다 오픈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제일 힘드신 시기입니다. 원래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조금 더 위로해주고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수험 생활이 돼야 제가 군 생활을 잘 이겨냈듯이 여러분도 수험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좌우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차피 그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아 이건 진짜 너무 힘들어 아 나 못해먹겠어 라는 사람과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뭐라고 해 해병정신이죠. 그런 걸로 좀 무장한 사람이랑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저의 좌우명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여러분의 수험 생활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스스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이 퀘스트 여기 끝까지 같이 봐주셨다면 너무너무 영광스럽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수험 생활 잘 이겨나가시기를 제가 굉장히 힘 가득 담아서 언제나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퀘스트에서 인사드릴게요.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